하... 에... 들어가도 될까요, 윤규준 선생님? 어, 누나! 어, 들어와, 들어와. 몸은 좀 어때? 아직 안색은 좀 별론데. 어, 아닌데? 어제보다 훨씬 나아, 괜찮아. 그래? 다행이다. 응. 어, 이거. 어제 냉장고 보는데 뭐가 좀 없길래 급한테로 밑반찬 몇 개 좀 싸왔어. 이거는 잣죽인데, 먹을만큼 덜어서 데워먹으면 되고, 이건 쌍화탕인데. 그, 누나. 그, 맘 써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. 이거, 그냥 슈! 먹여. 어? 아, 왜? 아니, 어제 죽 챙겨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내가 이런 것까지 받기 너무 미안해서. 혹시... 부담스럽니, 내가? 아냐, 아냐, 아냐. 부담스럽기는... 아니라고 하지마. 부담스러운 거 맞잖아. 내 마음이. 어. 어. 어, 맞아. 근데 사실은 내가 누나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, 마음 터 놓을 수 있는 사람 생겨서 너무 좋은데. 근데... 근데...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... 마음을 주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아. 아... 송라인 선생님 때문이야? 어? 너 아직 송 선생님 사랑하잖아. 아니야? 내 미소에 조금 서운했나요? 어떻게... 나이야! 지내라며 웃는 내 모습 그댈 서운하게 한 건가요? 너 아직 송 선생님 사랑하잖아. 아니야? 수진 VA p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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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bpage pig 감사합니다.